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손님들도 오셨는데 사장님은 장사 안 하시고 또 어디 가신 거야 사장님 얘들아 오늘 족발 먹으러 가자 앞다리는 국내산 뒤따리는 칠레산 아무도 모르게 적당하게 섞으면 남의 돈 따먹기가 이렇게 쉽지 기와 고 기와 고 기와 소리 질러 그 다음에 다 해놓 지 적발로 그거야 넌 표정이 왜 그러냐 원할머니가 보냈냐 이 분학지 같은 거 계속 한 게 어디? 사장님 사장님 어 그래 알바퀴 어 아이 사장님 요즘에 이런 걸로 안돼요 생각해 봤는데 방문 포장 시 2천원 깎아준다고 하면 손님들 많이 오지 않을까요 손님들한테 깎이 전에 니 턱을 내 주먹으로 돌려가까 줄까요? 야 화장실 찔려가지고 갖다 버려 빨리 화장실에 주방에 짜부러져 있으라고 빨리 가 뭐 뭐 뭐 뭐 뭐 저기요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이 커플 내 새끼들 이 놈들 아이고 이 남친 내 새끼 여친 내 새끼 커플 내 새끼들 여자친구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거 호구 새끼 아니 호구네 새끼들 저희 주먹밥이랑 막국사나 주세요 주먹밥이랑 오빠 아직 죽밸 남았잖아 시키지마 그렇지 그렇지 내 새끼들 주먹밥이랑 막국수 주세요 아이고 이런 놈들 아주 너들 주먹밥 안 시켰으면 내 주먹을 너희들 입에 쑤셔 놀 뻔 했어 아이고 내 새끼들 너 술은 뭘로 할 거야 우리집 족발은 소주도 어울리고 맥주도 어울리고 둘이 섞어도 되고 너희 커플들이 좋아하는 복분잔을 막 섞어가지고 막 저희 차 갖고 왔어요 걸어갈게요 하염이 술 주세요 술 주세요 아이고 내 새끼들 이 허그 내 새끼야 술 안 시켰으면 내비게이션에 지옥행 찍을 뻔했어 행위가 아주 푸짐하게 갖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내 새끼야 너 조심하고 오빠 우리 저기서 잊지 않으세요 자리가 없네 어머 오빠 괜찮은데 왜 이렇게 더워 너무 더운 것 같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시원하죠 너무너무 시원해 어머 세상 하우드 유도 어머 세상 어머 세상 이거 커플 내 새끼들 이게 또 왔네 주정뱅이 같은 놈 야 너 지금 몇 주째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게 안 돼 주정뱅이 어딨어 할머니 여기 쪽발 특대랑요 막국수랑 골뱅이랑 음료수랑 계란말이 추가해요 아이고 vip 내 새끼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이거를 아이고 이거 내가 흘려가지고 아이고 vip 내 새끼 이러나있놈 아이고 내 새끼 귀한 새끼 내 새끼 클라스 보소 내 새끼 골드 클라스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거 그만 그를 우리 내 새끼 혼자 다 먹을 거야 할머니 나 남자친구 같잖아요 이 종이대가리가 니 남자친구야 네?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왜 그래 인사하네 뭐 할머니 마음에 안 들어? 그럼 가자 아니야 니가 남자친구 인사한대 니가 남자친구 인사한다고? 아우 이 입하는 친구 아우 내가 인사를 하나도 하니 어이가 없네 어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우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앉아 앉아 자기 앉아 저기 앉아 어 그래 그래 앉아 앉아 아이구 오빠 신난다 근데 왜 말이 없어 재미 없으면 그냥 가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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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오빠 신난대 이거 봐 다리 떨고 있잖아 이렇게 신난다 이거 봐 헤드스피드 헤드스피드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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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오빠 안아줘야지 그래 그래 아이고 아휴 그렇게 어? 왜? 허리가 없네 오빠, 사람도 없는데 사랑 설레할래? 사랑 설레? 적당히 이 개똥같은 기집애야 너 빨툴 학습기 갖고 안 꺼져? 죄송합니다 지금 끝까지 쫓아간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너 이 집 주소하는 거 알지? 오빠, 업혀 아유, 진짜 너네 왜 이렇게 손님 덮고 진상스만 이렇게 꼬이는 거야? 언니! 뭐야? 아우, 뭐야? 아유,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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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온 거야, 인도인 얘들아? 지금 나 영업도 안 돼 죽겠는데 아, 오늘 우리 오빠랑 온천여행 갈라고 오빠, 오늘 온천여행 가가지고 커플 또 입을까? 아, 나 그거 안 입을 거야 그러면 커플 장옷 입으면 되겠다 아이고, 그거 안 입을 거야 그러면 커플 속옷 입읍시다 아우, 안 입을 거야 아니, 뭐 이것저것 다 안 입으면 뭐 싹 다 벗고 다닐라 그래요? 그럴 거야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, 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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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고, 드럽게 안 입은 담네 아이고, 저것들 아이고, 저것들 넌 나 놀라 아이고, 아이고 넌 이렇게 활활 타자 그만해, 그만해, 이 노인네들아 아주 더러워죽겠어 언니, 언니가 그렇게 악담을 해야 되니까는 어?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거 아니야 맞아 참, 그래, 너희 집은 친한 사람 많아서 좋겄다 너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일제시대대부터 친구 사귀기를 그렇게 좋아했지 사귈 사람이 없다 없다 일본 순사를 사귀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막 그냥 브랜드다 브랜드다 그러더니 막 일본 술집에 가가지고 막 간파이 간파이 아 사케 오이시데스 오이시데스 또 지가 돈 낼 때 되니까 막 간파이 하다가 뿜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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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빠이데스 네 또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사쿠라 휘날리며 흩날리는 사쿠라다 이러다가 그냥 또랑에 발을 헛디려가지고 그만 사연하라 아이고 그거 다 지난데기로 지금 해 벌 다 받았잖아 왜 그래 받았어 아이고 진짜 디어 마이 브랜드 황녀사 갔다 오지마 더우니까 여기 늙음하지 고생하지 말고 우리랑 저기 여행 갑시다 팔로우 팔로미 어딜 가지는 거야 팔로미 언니 부러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지를 못해 좋겄다 너희 집 솔직해서 아주 좋겄다 하여튼 너희 아버지도 그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우리 마을을 막 그냥 총으로 딱 둘러싸고 동림꾼들 숨어있는데 많은 사람 한 사람만 살려준다고 하니까 너희 아빠가 숨도 안 쉬고 하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막 동림꾼 숨어있는 우물로 막 이러사이 마세 이러사이 마세 간빠리 마셔 간빠리 마셔 줄 안 서니까 막 존또 맞대요 존또 맞대요 존또 맞대요 그다 사이 브랜드가 오사쿠라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언니 그만해 나 지금 열받을라 그래 빡쳤을까? 염마들었을까? 오빠 열받아 빨리 가자 갈들가 사연하라 가슴 벚꽃잎 가슴 벚꽃잎 가슴 벚꽃잎 가슴 벚꽃잎 가슴 벚꽃잎